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국가직 자 우리 전산개발 전산직 정보보호로 여러분 해설강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으니. 자 여러분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해당하지 않는 거. 답 1번이에요. 자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자 ms사에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으로 올려진 겁니다. 언어라고 보기가 ms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윈도우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asp, jsp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자 요것도 하이퍼텍스트 프리 프로세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3개는 다 서버 측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언어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2번 정보나 정보시스템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증성 실체 확인해야 됩니다. 가용성 정당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인 방지 어떤 동작을 한 참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부인을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미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으니까 책임 추적성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 3번 디지털 포렌식 원칙 이것도 뭐 여러분 매번 하셨던 거니까 자 연계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여러분 연계보관성의 원칙이고요. 자 지금 내용이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 위변조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무결성의 원칙이죠. 그렇죠? 자 답은 1번이고요. 정당성의 원칙 법률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증거가 입수되어야 한다. 입수 경위에서 불법이 자행되었으면 2차적 증거는 무도 무효. 재현의 원칙 해킹 도구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에 피해 시스템의 도구를 적용했을 때 항상 일치하는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신속성의 원칙 컴퓨터 내부의 정보는 휘발성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포렌식한테 미안하죠. 여러분 4번 이것도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 정의를 물어봐 주는 거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이거를 통해서 기사 금융보안원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죠? 국제표준 영국 미국 우리나라 거. 그렇죠? 답 4번 ISMSP는 사실 저 정도로 나온 거는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5번 가명정보의 처리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모든 걸 다 동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거 꼭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자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이런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에 동의 없이 자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하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가명정보라는 건 합쳐서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3번이 돼줍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요 보세요. 여러분은 이번에도 딱 어디에 꽂혔었어요. 개정된 거 볼까요? 말까요? 여러분 개정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는 걸 이슈되는 걸 이렇게 막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항상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 그 항목을 막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을 바꾸는 거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뭔가에 부담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게끔 세분화가 되고 다 중요하게 들어가 주는 거죠. 2020년에 여러분 법 개정 싹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도 가명정보라는 이 가명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됐던 것이고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물어보는 것처럼 그럼 이것도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거 꼭 분리시켜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언제든지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자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6번 SSL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여러분 그냥 문장이 길게만 나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TLS 1.3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일단 책에 완벽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화가 되어주는 건데 지금 버전 상관없이 그냥 얘네들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핸드쉐이크 몇 단계로 구성이 됩니까? 4단계 여러분 단계 4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헬로우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그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 측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다 가는 거 근데 거의 다 선택이었고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주는 거 그죠? 네 번째가 체인지 사이퍼 스펙 여러분 그래야지만 첫 번째 위에 있는 핸드쉐이킹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어요. 이거 빼고 나오지 맞아요. 여러분 그죠?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로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암호학적 비밀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악수하는 거다.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각각 상대방에게 체인지 사이퍼 스펙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메시지의 서명 암호화에 필요한 매개변수가 이제 이걸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대기상태에서 활성화되도록 대기 되어서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고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층별로 순서 같은 계층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인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송신측의 레코드 프로토콜은 응용계층 또는 상위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단편화 압축 압축 단편화 압축 여러분 맥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서명이라고 나와버렸는데 맥이에요. 맥 자 맥을 만들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암호화하고 헤더 추가하는 거죠. 암호화가 뒤로 와야지. 그죠? 항상 순서 물어봤었으니까 순서 물어봤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알러트 경고는 레코드 프로토콜의 하위다. 아니죠. 상위죠. 길게 나와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시험장에서는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건 뭐 신명조로 봐야 되나? 이 글자체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7번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이퍼레저 패브릭 왜 갑자기 얘를 물어보나 얘는 여러분 글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공개형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특정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특정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데 사용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은혜 형태다. 프라이빗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걸 사실상 블록체인 범위 안에 늘까 말까들 한다고요. 사실 블록체인은 그냥 여러분 누구나 참여 가능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 이 아니라고요. 자 MSP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세금자만 몇 명만 되는구만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분산 원장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일종의 여러분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분산 원장은 원장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분 이게 이 하이퍼레이저 패브릭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 공부하셨을 때 트랜잭션 자체에 대한 내용을 헤더에 집어넣을 때 어떤 걸로 해요? 머클로 하죠. 머클 하죠. 여러분 얘가 그 역할을 해요. 자 원장의 생성시점사부터 현재까지의 사용기록을 저장하는 블록체인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틀릴만한 걸 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트랜잭션을 정해진 순서로 정렬하는 과정을 합의로 결정을 하고 합의로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게 틀리는 일단 지분증명은 무조건 퍼블릭 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프라이빗에서는 약간 변형된 방식들을 써요. 변형된 방식들을 써요. 자 지분증명 이거는 여러분 작업증명 지분증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공개형으로 들어가는 공개형으로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사실상 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대중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저걸 기준으로 논문이 나오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때는 거의 다 기준이 퍼블릭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개형으로 쓰는 걸 공개형 비잔틴 장애 허용 비잔틴 장애 허용 비잔틴 장애 내성 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장수들끼리 장수들끼리 여러분 이 비잔틴 장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장군들끼리 통신을 하면서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테두리 잡고 안쪽에 있는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떤 곳을 공격을 해야 돼요. 장수들끼리 메시지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중간에 한두 명은 어떤 애가 생긴다? 배신하는 애가 생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잔틴 장애 허용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을 웬만하면 다 공개키 아니 공개형 방식에서 적용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방식을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프렉티컬이라는 게 더 들어가져요. 비잔틴 장애 허용을 약간 변형한 거다.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포함한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이 방식에서 사용이 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매번 나오기는 힘든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7번의 답은 4번 여러분 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 3 본인 확인기관 여러분 본인이 맞는가 확인하는 기관 다음의 사항을 심사 배치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 본인 확인 업무 왜냐하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너무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이 뜻이에요. 본인 확인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 본인 확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이런 능력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일단 이 법에 들어가니까 빼시고요. 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약간은 이런 걸 약간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여러분 계획을 잡거나 여러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있는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업무라는 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개인정보관리해주는 부분 예전서부터 다 삭제가 됐죠.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업무를 해줘야 되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해준다? 방통위에서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지금 지방직에서 똑같이 여러분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 자 여러분 9번 악성코드의 정적분석 분석하겠대요. 악성코드가 있는데 얘를 분석하겠대요. 여러분 역공학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역공학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뭐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패킹은 압축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여러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디스어셈블링 그죠? 어셈블의 반대로 자 여러분 디스어셈블링에서 상세한 동작을 분석하는 단계로 악성코드 파일을 역공학 분석해서 그 구조 핵심이 되는 명령 부분 동작 방식 등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공학 분석을 위한 도구 도구 우리 많이 보셨던 이거 이외에도 IDA 뭐 프로세스 모니터 이런 것들 있었죠. 자 답은 4번 자 여러분 10번 여러분 이것도 징글징글 문제 많이 내고 보셔야지 그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여러분 보안 공격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검증을 했고 데이터가 잘못된 형식 지정이 됐어요. 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격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그쪽 보시면 나오죠. 그죠? 자 이쪽 부분에 들어가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HTTP get 블러딩은 여러분 잘못 써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거부 공격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 잘못되거나 검증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같은 곳에 페이지를 요청을 하는 거야. 자 get 메소드를 요청 메소드를 너무 많이 보내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버퍼 오버 플로우 X 패스 그 다음에 여러분 불법 명령 삽입 뭐 종류 많잖아요. 여러분 CSRF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거 문자만 잘 검증을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문자 검증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범위를 딱 잡아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번의 답은 1번 자 11번 정보의 무결성에 중점을 둔 보안모델은 비바 벨라 파둘라는 여러분 김일성이고요. 차이니스 월은 여러분 그 이에 상충되는 기관끼리 적금 막아야 된다라는 거 레티스는 레티스 기반 들어가는 역할 기반 안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상한선 하한선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답은 1번으로 자 12번 허니팟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허니팟은 꼬셔놓는 거잖아요. 꼬이는 가상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3번이요. 위치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능한 어디에든 어디에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13번 위험분석방법 구조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비정형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형식이 없다라는 뜻인 거니까. 분석가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한다. 중소규모의 조직에는 적합할 수 있는데 분석가의 개인적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비정형 답은 2번 14번 여러분 이거 눈치채야죠. 그치? 지금 보시면 자 7의 암호문이 이게 플레인 텍스트면 이게 사이퍼 텍스트 이게 플레인 텍스트면 사이퍼 텍스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를 냈어요? 평문을 곱했네? 그쵸? 평문을 곱했네? 암호문은? 암호문도 곱하면 되죠. 그리고 뭐로 나누면 돼요? N으로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일단 시험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건 요것을 자 245가 평문이잖아요. 암호문은 암호문은 암호문끼리 곱해서 여러분 뭐 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11은 이거예요 일단 7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저거를 하자 여러분 암호문 구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7에 대해서 5승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사실은 이 평문을 가져다가 5승을 하고 여러분 5승이 얼마나 큰 계산인데요 모두 247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중간 과정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승 분해합시다 35에 5승 근데 여러분 모두 247은 중간중간에 껴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를 어떻게 표현을 했다 35에 5승 모두 247 그리고 또 값이 곱하면 커질 테니까 모두 247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7에 5승 모두 247을 또 구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이게 암호문이잖아요 7에 대한 암호문이잖아요 얼마 11 이거는 35에 대한 암호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42 자 이 곱한 값을 모두 247 합시다 자 42 11로 곱해요 461을 247로 나눕시다 여러분 211 211 그래서 답이 211 211 그래서 답이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암호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암호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승을 하고 5승을 하고 각각의 5승을 하는데 곱한 값에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식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모두는 중간중간 여러 번 맨 마지막에 한 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을 하려면 얘네를 각각 암호화한다라는 모양을 뽑아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딱 뭐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거지 암호문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어? 그럼 저거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15 자, 여러분 15번 이건 누굽니까? 뭡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이죠. 사용자 A가 사전에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한테 기밀성 보장이 요구되는 문서 M을 보내겠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해? 뭘 만들 수밖에 없다? KS 여러분, 세션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세션키를 만들어서 암호를 해야 돼요. 메시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추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네들은 암호를 안 했잖아요. 그치? 기밀성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보내줘야 돼요? 이 KS를 암호해서 보내줘야 돼요. 누가 풀 수 있도록? 수신측이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려면 수신측의 키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 16번 보안 서비스와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기술 잘못 연결한 것은 여러분, 데이터 무결성, 암호학적 해시, 메시지 인증 코드, 전자 서명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신원 인증, 인증서. 그 다음에 뭐 각종 사용자 인증 정보, 그죠? 도구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인 방지, 전자 서명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여러분. 근데 전자 서명은 무결성도 메시지 인증도 가능해지는 거죠. 메시지 인증 코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송신측이랑 수신측이랑 너무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 제3자가 왔을 때 아, 얘가 송신측이구나, 수신측이구나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사용된 키라도 달라야 제3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부인 방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 서명을 쓰는 거예요. 자, 답은 3번 여러분, 옳지 않은가? 자, 요청해요. 요청 누가 보내요? 클라이언트 자, 요청 메시지에 헤더 라인을 통한 쿠키 전달을 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가 요청에서는 이건 두 번째 접근할 때 얘기인 거죠. 응답 메시지에 여러분, 여기가 틀린 거예요. 상태 라인에는 맨 첫 줄 응답 메시지니까 누가 보내요? 서버가 첫 줄에다 쿠키 낸다고요? 첫 줄에는 여러분 404 들어가요. 첫 줄에는 503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태 코드요. 상태 코드요. 상태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고 쿠키 전달을 안 하냐? 아니, 하죠. 헤더 내. 상태 라인 밑에 있는 헤더 안에다가 셋 쿠키 속성 이용해서 전달해요. 헤더 내에서 전달해요. 헤더 내에 전달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태 라인만 지우시면 돼요. 응답 헤더에 셋 쿠키 속성을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쿠키 디렉토리에 쿠키가 저장이 되고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집한 정보로부터 당연히 쿠키를 만들죠. 그죠? 요청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갈 때 쿠키를 보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요청에서 무조건 쿠키 전달을 클라이언트가 할 리는 없잖아요. 다시 접속할 때 쓴다라는 뜻인 거죠. 자, 17번의 답은 2번 자, 여러분 18번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이것도 여러분 이건 동영회 있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 그 수집 범위,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동의받았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여러분 불가피할 때 자, 이거는 정보주체와의 정보주체와의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건가를 알고 계셔야죠. 자,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자, 여러분 공공기관 지우시고 정보주체 자, 19번 여러분 이게 자, 스택 구조 자, P함수를 수행을 하고 있다가 Q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택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것도 교재에 거기에는 메인하고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리턴이 들어가요 여기가 P함수 끝내고 돌아갈 복귀 주소 자, 그 밑에 여러분 스택 프레임 포인터가 잡혀요 P함수 이전 함수에 대한 이전에 대한 P도 누가 호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P함수를 호출한 이전 함수에 프레임 포인터 이런 작업들을 왜 한다? 여러분 P를 수행하려고 P를 수행하려고 자, 그러면 요 밑에 O가 잡힌다 여러분 P함수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 변수에 넣으셔도 되고 매개 변수에 넣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P함수 수행을 위한 매개 변수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누구를 또 호출한 거예요? 수행하다가 Q함수로 호출한 거죠 P함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Q함수로 호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저장해야 돼? 리턴 어드레스 저장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Q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니까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Q함수 호출을 했으니까 자, Q함수 끝내고 P함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 주소 이거 저장해놓고 여러분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스택 프레임 포인터예요 아직 Q함수 아직 안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Q함수 이전함수 여러분 이전함수 누구? P P함수 의 프레임 포인터 여기까지가 P에 관련된 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틀을 잡아준다라는 뜻인 거니까 결론 여기가 기준이구나 여기가 기준이구나 이 뜻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뭐가 수행할까요? 뭐가 나올까? Q함수 수행을 위한 지역변수 매개변수가 들어갈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Q함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끝이 났어요 수행이 끝이 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끝이 났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 P로 돌아가야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여길 가리키게끔 해줘야 돼요 스택 포인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을 테니까 자, 이 값을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스택 포인터를 프레임 포인터 값으로 복원시킨다 sp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top이 증가하면서 값들을 갖다 집어넣고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 Q함수를 수행하다 이제 끝이 났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스택 포인터를 어? 이전함수의 기준선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sp를 값을 다른 걸 줘서 어디로? 이 스택 프레임을 요기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가 먼저 나오고요 자, 이전 프레임 포인터 값을 요 값을 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택 프레임 포인터가 어디로? 요 P를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P의 스택 프레임으로 설정이 돼요 자, 다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읽어봐요? 일감소 시켜서 리턴 어드레스 자, 그러면 스택이 저장되어 있는 복귀 주소를 팝합니다 이 뜻인 거고요 자, 요거 읽게 됐으니까 어디로? P로 돌아가겠죠? P가 실행했던 함수 호출 인스트럭션 다음 인스트럭션을 쭉 수행하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기에서 Q를 수행을 하다가 되돌아가는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스택 프레임 포인터 요게 함수마다 계속 틀을 만들어주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버퍼 버플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택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복원 원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갑니다 라는 뜻이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복귀 주소를 읽어봐야죠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귀 주소를 하려면 어디로 SP가 여러 개의 스택 프레임 포인터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지? 자, 여러분 쭉 내려가는 거에서 다시 역순으로 역순으로 자, 여러분 이 SP하고 이 SFP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매번 호출될 때마다 여기까지가 P함수야 여기까지가 Q함수야 이 함수의 영역을 잡아주는 기준값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SP는 우리 자료구조에서 공부할 때 TOP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갈 때마다 일식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얘가 스택 프레임 포인터의 값으로 받아줘야 되돌아간다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자, 이 값으로 와줘야 읽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답은 4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드리기에는 딱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자, 근데 약간은 좀 늘렸다 늘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좋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P를 하다가 Q를 우출을 했으니까 스택 영역에 P 영역이 있고 구분을 지어주고 스택 프레임 포인터가 Q로 가는 거구나 그죠? 자,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로 시작을 할 때 자, 여러분 19번의 답은 4번 자, 20번 무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1번은 어디 틀렸어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와이파이 연합이어야죠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여야지 자, 여러분 이번 WPA는 TKIP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보안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여러분 메시지 무결성 확인 방법?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김일성 위주로 갔다고요 그죠? 인증은 바뀌었잖아요 김일성이 동일한 RC4 알고리즘을 썼다라는 거죠 그게 약점이었죠 PSK를 통해서 여러분 무결성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도 인증도 얘네들은 기업 인증까지 늘어났어요 자, 2번 틀렸고 3번 어디가 자, 여러분 CCM 모드가 아니죠 CTR 모드죠 카운터 모드에 AES CCMP가 여러분 CBC 맥 쓰고 CTR 모드 그죠? 카운터 모드 쓴다라는 뜻인 거니까 자, 여러분 오른 거 4번 WPA 개인 모드에서는 프리 쉐어드 키로부터 유도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반면 WPA 기업 모드 엔터프라이즈 모드에서는 인증 및 암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Radius 인증 서버 EAP 그죠? 자, 여러분 이게 가장 맞는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 그렇게 응용으로 보일만한 게 별로 없어요 법 문제도 적당하게 잘 내주셨고 응용은 아까 여러분 보셨던 14번 문제 계산 문제 그 정도 본문제 그리고 여러분 항상 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 말고 다른 애를 갖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특징들이 섞여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문제 난이도가 문제 난이도가 막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세압보다는 꽤나 틀릴 수는 있어요 적당하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이제 국가직 마무리하고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려면 수업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보보호로는 문제가 이제는 이제 여러분 그 수문문제가 세압보다 범위가 골고루 나온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국가직 문제가 여러분 왜 좀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정보보호 직류에 네트워크 보안이랑 여러분 정보 시스템 보안이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면 지방직에서 보다는 유닉스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 자체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한 게 약간은 조금 뭉뚱그려져서 나오고 문제 수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구조 이 파트가 소공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데이터 직류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알고리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제가 해설 간단하게 써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수업시간에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그런 부분 보시면 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구급에서 컴퓨터 일반에 껴져 있는 내용만으로 다 맞추시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대계 알고리즘 여러분 그냥 자료구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방직 문제에 이렇게 자료구조하고 TV 부분을 싹 빼버리고 내지는 않아요 잡아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 배분 적당하게 문제 배분 적당하게 잘 생각하셔서 안 빼놓고 아 이 과목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볼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분배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냥 문제 많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문제 많이 풀기 전에 일단은 뭐 하셔라 여러분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용어들 빼놓지 말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절대로 틀리게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 하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로 사실은 여러분의 이거죠 여러분 문제 딱 보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같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틀릴 문제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한 번 더 맞춰보자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시간 노력에 비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라고 안 해요 저도 문제 많이 신경 써서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리하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국가지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니가 패배한다면